이번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취약점 분석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재미있는 오픈 도구 하나를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바로 CVMaker라고 하는 오픈 도구이고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취약점 분석을 할 때 여러 취약점을 검색을 하고 그 취약점의 상세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파이썬 기반의 도구입니다. 우리가 취약점 분석이나 모의킹 같은 걸 할 때 이 취약점을 찾는 데이터베이스가 ExploitDB라고 하는 사이트 여러분들 유명하죠. 그래서 요쪽 사이트에서 많이 찾습니다. 물론 요거보다도 더 많은 취약점을 찾으려면 트위터 같은 경우나 여러 검색을 더 많이 하겠지만 그래도 대표적으로 여기에 나온 취약점들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도 상당히 많은 것들을 알고 있겠죠. 물론 중요한 것은 이러한 취약점들을 많이 분석해 봐야 한다는 것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실무에서 어떤 취약점들, 버전, 어플리케이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가 검색을 할 때 만약에 여기서 워드프레스하고 관련된 것들을 나는 좀 검색을 하고 싶어. 그러면 워드프레스를 이렇게 검색하시면 플러그인 취약점 같은 거랑 여러 가지 테마 취약점들, 그런 버전별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요것을 클릭을 하시면 그 안에 코드들이 있을 거고 그 코드 안에 이제 cv 정보들이나 이런 정보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것은 이제 웹사이트에서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검색을 하고 그 다음에 요 정보들을 이제 참고를 할 때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이제 그 콘솔에서 바로바로 확인을 할 때 이제 칼리 리눅스에서도 또 하나의 도구가 이제 설치가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어떤 도구냐면 이제 Search Exploit라고 하는 요 도구입니다. Search Exploit vsftp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이제 칼리 리눅스에서 공격 코드들이 어디에 있는지 그런 경로 정보들하고 이스프레이트 타이틀 정보나 이런 것들을 바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요건 이제 뭐 대단한 도구보다는 이스프레이트 DB 쪽에서 데이터베이스 금번 보여줬던 요 이스프레이트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가져와서 그것들을 이제 계속적으로 업데이트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그런 도구예요. 그래서 여러 이제 앱맵이나 그런 거하고 같이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편한 도구다라고 보시면은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이번에 소개할 도구 같은 경우에도 요것을 조금 벤치마킹은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정보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자 설치 과정들을 한번 보시면은 요렇게 apt install을 통해 가지고 관련된 라이벌이 설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pip 를 이용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설치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테스트 해본 결과 칼리 리눅스에서는요. 위쪽에 있는 것들을 굳이 업데이트 할 필요 없이 바로 이제 pip install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설치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 명령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설치를 해주시고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설치가 다 완료가 되면은 파이썬 마이너스 m cv 메이커 라고 해가지고 실행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고요. 칼리 리눅스는 기본적으로 파이썬이라고 하는 명령어가 파이썬 3 버전입니다. 그래서 파이썬 m 그 다음에 cv 메이커 라고 해서 명령어를 입력하시면은 바로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실행이 됩니다. 만약 처음에 실행을 하게 되면은 데이터베이스를 업데이트 하는 과정들이 있어요. 이스포레이트 딥에서 데이터베이스나 cv 정보 같은 거나 그런 것들을 업데이트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파인트 cv 정보하고 이스포레이트를 찾을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헬프 명령어를 입력하시면은 명령어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크리티컬 그 다음에 이제 헬프 서치 업데이트인데 우선 처음에 이제 크리티컬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입력하시면은 cv 정보에서 최근에 발생했던 크리티컬한 것은 이제 cvss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위험평가를 할 때 이것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위험평가할 때 이제 9.8 보통 이제 10점대가 제일 크리티컬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8점대에서 한 10점 정도 그 정도가 이제 크리티컬로 이제 분류를 하게 되는 것인데 9.8 정도 수준의 취약점들이 이렇게 나와 있다. sql 라이트 관련된 거나 그런 정보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이것도 여러분들이 오픈도그로 바로바로 어떤 정보들 데이터 정보, cv 정보들을 좀 수집을 하고 싶을 때 또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오픈도그의 그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서치라고 하는 영역으로 이용해서 내가 VSPTP 아까서 찾았던 것들 정보들을 이렇게 찾으시면은 이거는 이런 식으로 이제 정보들이 나옵니다. 제가 한 화면에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조금 줄여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우리가 VSPTP를 찾으면은 아까 서치스플레이트하고 조금 비슷하긴 하죠. 그래서 랭기지가 이제 뭘로 되어 있냐. 좀 더 이쁘죠. 스타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스크리션 정보들. 어떤 정보들인가. 그래서 요거는 이제 스플레이트 디비의 정보들을 가져옵니다. 아까 그 서치스플레이트하고 거의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서 정보들이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쭉 보입니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웹사이트에서 본 거하고 거의 유사해요. 똑같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요 우리가 이 스플레이트 디비의 데이터베이스의 정보들. 요것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아무거나 이제 여러분들이 복사를 하시고 난 뒤에 복사를 하시고. 아까 헬프 명령으로 이제 확인해 보시면은 여기 이제 get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get 그 다음에 이렇게 정보들을 보시면 상세한 정보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상세한 정보들을 한번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그 cv 데이터베이스 정보들도 같이 가져와서 우리가 검색했던 그런 것들을 이제 이스포리트 디비하고 조금 이렇게 합쳐가지고 이제 보여주는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관련된 취합점의 정보들을 설명된 디스크리션들이 이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요것을 기반으로 이제 이스포리트 디비에 올라와 있는 정보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칼리 리눅스에서 설치되어 있는 그런 패스 정보들까지 업데이트 정보나 그런 것까지 다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자세하게 나오면서 굉장히 빠르게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것도 똑같이 여러분들이 뭐 다른 프로그램들하고 좀 응용을 한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뭐 이렇게 통합농 시스템들하고 응용을 해가지고 충분히 오픈도우이기 때문에 좀 더 활용을 할 수가 있다. 보시면은 됩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우리가 취약점 분석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렇게 유용한 오픈도우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